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러페스터메소우 실황중기 7화이자 마지막 화가 될 수도 있는 7화 녹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만날 수 있는 생존자들은 다 만났구요 어.. 마지막으로 탭! 이제 제프까지 보고 탭! 자기자신이 세이브포인트의 이름의 주인공이 됐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일거에요 저는 이제 이 게임에 드디어 이 게임의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테이프의 내용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직소가 지금 저한테 시비를 걸고 튀는데 지금 직소가 자기하고 나하고 너무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돌이 있는데 잠깐만요 방금 누가 생존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누가 있네요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열어주고 열어주고 뭐야 이거 몰래가서 몰래가서 아이씨 몰래가서 치야겠지 어이 타이밍이 좋지가 않네요 주먹이 휘두르는게 너무 빨라서 카운터로 승부를 볼 수 밖에 없어요 일단은 길이 여기를 통과하는 것 뿐이고 여기를 통과하는 것 뿐이고 계속 뭘 찾아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라니까 찾아봐야죠 여기는 스위치도 없네요 스위치가 없다는 것은 얘하고는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건데 뭐라고 써있는거지 이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래요 알았어 죄가 있으면 굳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보죠 제 기억에는 이 게임이 뭐 마지막 집터라고 해서 특별히 뭐 더 어렵고 뭔가 특별한게 나오고 이랬건 아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저거 거의 다 왔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왔어요 여기가 길이인가? 여기 길이 어이고 밑에 뭔가 있어요 어 직소가 있네요 직소가 맞나? 돼지가면은 어디로 걷지? 얘를 이 밑에서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아까 봤던 문이 길을거에요 이쪽 네 쭉 가십니다 아 피곤스러워 말성 피로 잠겼구나 여긴 열렸겠죠 아 이런 이게 있다는건 온전한 길이 아니란 뜻인데 다 됐다 그쵸 여기는 길이 아닐거에요 폭발 트랩에 설계도가 있는데 어차피 뭐 맞자 쓸수도 없습니다 뭐지 이게? 테이블 다리를 구했습니다 이걸로 적들의 다리를 부숴버리란 얘기죠 차아 근데 그거고 지금 길이 안보이는데 하아 음 음 마지막으로 저걸 봤던게 이벤트가 등장했던게 여기고 이걸 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딱히 열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1층 저쪽 방으로 가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움직이고 열로는 갈 수 없을까요? 가면 죽겠네요 아직 우리가 탐험하지 못한 길이 어딘가에 입구에서 저 동그라미친곳으로 가야되는데 역시나 적시나 방법이 하아 미쳐버리겠네 차라리 적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적들이 나오면 거기가 길이라는 뜻이니까 그걸 쫓아가면 되는데 어? 얘 어디갔지? 갇혀있던 얘 없어졌네요 여기가 길인가? 오케이 이거 딱히 길은 아닌데 게스트랩 필요없고 킵 루킹 또 계속 찾아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씨 유리조각이 또 밑에 쓸데없이 현실적으로 오 깜짝이야 알어 임마 없어진거 나도 봤어 아 개 깜짝 놀랐네 그럼 제가 딱 등장을 하면서 뭔가 길을 딱 보여줘야되는거 아냐 여긴감? 아니구요 방금까지 저기에 있던 애가 없어졌다 없어졌다는거는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어딘가가 길일텐데 글쎄요 거기가 어딜까요? 일단 이동할 수 있는 길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고 길은 2층에 있을거에요 여기로 건너와서 여기로 건너와서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죠 여긴 아까 들어갔던데고 여어 열리나? 당연히 안열리겠죠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고 저기는 막혀있고 또 이런데서 헤매네 또 라이브러리로 가는 길이 여기있는데 음 또 제가 아 여깄다 제가 발견하지 못하면 무언가 비켜 처음에 이 방에 도착했을때 이거를 발견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저를 보고 막 욕을 하겠죠 저것도 못볼수가 있느냐 이런식으로 근데 사람이 못볼수도 있죠 체력이 좀 깎였는데 테이프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브렌티스의 장애로 제 장애로 제 장애로 제 장애로 제 장애로 제 장애로 제 장애로 전혀 없다며 저게 역시 여기가 자기의 마지막 아이씨가 할 필요없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열리네요 열리기 전 열리기 전에 주변 상황부터 저 지금 마지막 피그헤드라는 적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걔를 잡아야 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피그헤드가 어딨냐 저기있냐 얘는 아니구요 엇 직소 직소 드디어 직접 움직이네요 사실 영화에서는 직소가 이렇게 움직이는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되는건데 영화하고 게임하고 있는 스토리가 많이 다르니까요 그건 납득을 하도록 합시다 직소 영화 2편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 자기는 직소라는 이름을 그다지 뭐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지어준 별명일 뿐이고 자기는 관심없다 자기를 어떻게 부르든간에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부른 이름은 있어야 되니깐요 직소 직소 나는 길을 모르겠소 어쩌다가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또 길이 막혀있네요 또 길이 막혀있네요 이것도 부숴야되나 이렇게 길을 숨겨놓지 말란 말입니다 여기 뭐 작동안하죠? 오 뭐야 깜짝이야 개 깜짝 놀랐네 물론 주 트랩만큼 깜짝 놀라진 않았지만 주 트랩은 놀라 뒤지라고 만들어 놓은거고 자 여기가 열릴 수 있을거에요 자 여기가 열릴 수 있을거에요 음악이 스펙타클하게 변했는데 누가 저에 쫓아오는건지 아니면 오 깜짝이야 디스함으로 되어있구나 오 뒤에 쫓아오네요 안녕 일로와 갑자기 직소 이건 직소 아니겠지 설마 얘는 저기 안 저기 안나오네요 어 뭐야 이건 이건 뭐지 방금 뭔가 이상한거에 걸렸어요 주먹이나 납봐라 이걸 계속 때리면 죽긴 죽겠지만 어어 또 걸렸다 전 지금 이거를 처음봐요 이 시스템을 요거 재빨리 암 해놓고 쫓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대 맞으면 많이 아프겠지 어휴 많이 안 닿았네 전혀 안 닿았나구나 이거 치우고 일단 길부터 만들어 놓읍시다 오 깜짝이야 아이씨 갑자기 웬 돼지가 일단 직소하고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저게 직소는 아닐거에요 뭐 쫓아보자 멍청한건 아니 근데 어떻게 줄트랩을 한 대 맞고 버틸 수가 있냐고 내 말은 다시 한번 줄트랩을 설치를 하시고 한 대 더 맞겠죠 여기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완전 꿈쩍도 안 합니다 어쩌다 밖으로 나왔네요 어 뜯다 맞으친 끝을 보고 싶으면 너의 주변에 있는 아마 어휴 씨 너무 아프다 오잇 너의 주변에 있는 거를 잘 이용해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깜짝이야 언제부터 나오는 거야 근데 언제부터 튀어나와서 저를 깜짝 놀래키는 거죠? 여기 있다 설치 아이고 이거 아닌데 아이씨 닫고 아이씨 뭐야 이거 설치 설치가 안 됐어요 미쳐버리겠네 어휴 씨 야 얘는 장난 아니다 이거 완전 내가 설치하고 내가 맞았다 이상하다 저런 게 나온 기억이 없는데 저런 걸 봤던 기억이 없는데 왜 어우 완전 병신됐어 아 갑자기 스트레스 팍 쌓이네요 이상한 걸 만들어놨네 그래서 직소가 아 직소래 돼지 돼지 머리가 띠앙 하고 동작을 하겠죠 여기다 암 해놓고 한 대 맞고 저게 한 대 맞은 거예요 이게 두 대 맞은 거고요 굉장히 지금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것은 방법을 할게 없구만 일로 와봐 그걸 열고 들어와 그렇지 이걸 닫고 잠가버릴 거예요 이것도 닫아 빨리 가자 아 뛰어뛰어 빨리 닫고 잠가요 됐다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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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주웠지? 네 도서관 열쇠를 구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했습니다 이래서 기억이 안 남았던 거예요 도서관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기 전에 얘랑 싸우면서 얻을 수 있었던 아이템들을 찾아보죠 흠흠 지금 계단이라고 써있네요 여긴 잠겨있고 어우 이 계단 뭐 이래 그래서 돼지 머리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방을 돌아다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이 주변에 그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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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하고 싸울 수 있는 아이템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는 얘기죠 그거 지금 좀 찾고 있는데 찾으면서 혹시 죽지는 않을까 주트랩 같은 거에 걸려서 그걸 걱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진짜 치산 치산 함정이에요 여기 여기도 있네 아악 아씨 버튼을 잘못 눌렀어 안에 문을 열려고 A를 눌렀는데 그게 함정이 설치가 되면서 아 짜증난다 이거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전기 충격기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처러브 싸우 아 개아프다 이거 끄고 열고 들어가요 재빨리 열고 어우 깜짝이야 여기부터 닫아야겠구만 닫고 아이씨 안 닫혀 아이씨 안 닫혀 호매야 닫고요 잠그고 아이씨 일루와 닫고요 닫고 잠그고 아이씨 죽여버릴꺼야 닫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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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글 거예요 아이씨 어휴 못살겠다 슛 괜히 뭐 찾아먹겠다고 왔다갔다 하다가 몇번을 죽는건지 모르게 돼 그냥 이제 바로 라이브로 가겠습니다 뭔 중요한 아이템이 있다고 자 도서관 입성 티비가 팡팡 켜지면서 뭔가를 보여줄거에요 자기 부활을 한명 죽였다네요 왜 나를 잡으려고 하는가 자기는 도서관에 있고 아 이런 어 이런 없다 빨리 풀어봅시다 이거 왜이렇게 작아 이런 힘껴있구요 됐어요 풀 수 있는 퍼즐입니다 이렇게 오우 갑자기 안개가 좋은 분위기로 깔려있어요 네 다왔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엔딩 분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은 말 그대로 자유라고 써있는 문하고 진실이라고 써있는 문하고 이제 둘이 나눠져있어요 그래서 이게 멀티엔딩 분기입니다 어느쪽을 선택하든간에 엔딩은 나오고 어 일단 이렇게 연재를 하는 입장이니까 어 이런 어 나 이거 가야되는데 망했다 여기서 뭔가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네 싸우 쥑싸우가 저기서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두개의 도화가 있고 진실의 문 자유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하나 필요한데 열쇠를 얻으려면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된다네요 마지막 열쇠를 찾기 위해서 허리 서두르라고 써있는데 서두르겠습니다 뭐야 시간 10분 10분이 주어져있네요 뭐 설마 설마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퍼즐들을 뭐 집대상한 뭐 그런게 나오는거 아니겠지 설마 이게 직수야? 아니구 안정 직수는 아니고 그냥 다른 저긴데 저기 직수가 가고 있습니다 쟤를 잡아야죠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야될까요? 어헤우씨 얜 아직도 나 보고 키 내놓으라고 하네 앗 죽겠네요 아이고 죽었다 하아 더이상 죽음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는거에요 하자아 허허 뭔가 던질 수 있으면 쟤를 잡을 수 있을텐데 딱히 그런것도 아닌거 같아서 오른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도 누가 있네요 잘살고 있네 괜히 건들필요없죠 아닌가 건드려야되나 뭐 건들필요없습니다 건들필요없었구요 아 쭉 바로 가는길이 반대쪽은 페이크였네 괜히 반대쪽에서 시간낭비하고 있었어요 직소가 일로 도망쳤으니까 직소가 일로 도망쳤으니까 더 됐다 옆에 땡기면 증기가 꺼지는가 전기가 꺼지는가 두중하난데 증기가 꺼졌겠죠 밸브를 돌려서 전기가 어우 아이씨 반대편으로 가는길이 자유롭게 뚫려있을겁니다 자유롭게 뚫려있을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열쇠를 얻었어요 선택은 너의 몫이래요 어우 어 또 독이야 또 10분이네요 왜이렇게 넓어갖고 뭘해야될지 모르겠네 또 이건가 아 이걸 또 해야돼 하 진짜 이게 왜이러냐 이걸 왜 이렇게 지워가는거야 음 아 이거 아닌데 아우씨 이건 뭐 뭐야 이거 일단 저거부터 꺼야겠어요 독부터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독끌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봐야겠습니다 저거를 제한시간 내에 풀라는건 미친짓이구요 아니 제한시간이래 그 이 독 퍼져있는데서 풀라는건 제정신이 아니구요 물론 이 게임 만든 사람들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생각해봐야할 여지가 좀 있지만 아우씨 이런 젠장 이거 밖에 답이 없나보네 아 아니 문제는 이걸 켜놓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느정도 체력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거죠 내 말은 이거 아닌데 내 체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 아 여기서 많이 욕하겠구만 일단 여기서 여기서 할 일은 다 끝난거 같고 됐다 됐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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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휴씨 저것도 하다보니까 실력이 느네요 옛날에만해도 저걸 한번 풀려면 죽음을 한 300번 정도 각오를 했었어야하는데 저것도 하다보니까 풀립니다 아니 회복력이 하나도 없다 밑에 함정 없나 조심하시고 서두르라고 하는데 서두를 필요 전혀 없어요 터왔다 터왔다 다왔나 여기가 거기죠 세이브가 지금 몇번에 되어있는지 봐야되요 7에 13번 7에 13번에 되어있습니다 세이브가 자 마지막 선택의 시간입니다 일단은 프리덤 먼저 가볼거에요 프리덤 프리덤? 진실은 나중에 보는거죠 프리덤부터 가겠습니다 프리덤부터 가겠습니다 네 뭘 선택하든간에 엔딩이 나올거구요 다행히 페이블 파일이 있으니까 한번에 두가지 엔딩을 다 볼 수 있을겁니다 자 자유를 선택하셨어요 자유 엔딩 자유 네 그래서 탈출을 해서 직소를 뭐 탈출을 하긴 한거 같은데 자기가 지금까지 쫓고있던 모든것을 버린거죠 포기한거나 다름없죠 진실을 뒤로하고 그래서 그 절망에 빠져있는거 같습니다 직소는 아직까지 안잡혔구요 마지막으로 잡고있던 사람이 포기를 했으니까 어쩔수 없죠 그래서 얘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거 같습니다 음 나 말하자면 배드 엔딩인거 같아요 네 이런식으로 배드 엔딩이 나오는데 오! 이런식으로 첫번째 엔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일거에요 살아남긴 했지만 직소를 잡는건 포기를 했고 직소는 아주 활기를 치고 있고 포기를 하긴 했지만 그 절망감을 이길 수 없어갖고 결국에는 죽음을 택했다 이런 엔딩이 나온거 같은데 진실 엔딩으로 가봐서 진.. 이 게임에 그 진실이 뭐였는지 한번 파악을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몇번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 까먹은지 오래돼갖고 진실 엔딩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진실.. 진실로 갈거야 날 반해하지마 네 진실 열았다 이번에는 그 진짜 엔딩같이 나오죠 적이 아니고 뜬금없는 엔딩이 아니고 진실에 이씨 진실을 찾아보래요 여기저기를 찾아보려고 여기로 온거 아니에요 confess 내게임을 찾아봤려 더 게임을 해야되는건 아니겠죠 바로 엔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 뭐 또 체크포인트가 박힌걸 보면 여기서 또 뭔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이런 저쪽 끝에 직소 인형이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필요없어요. 저는 갈겁니다. 왜 자유를 선택하지 않았니요? 진실을 알고 싶기 때문이지. 진실이 뭘까요 근데? 어우 진실이 뭘까? 이 게임에 진실이라는게 있나? 대대로 소울 시리즈가 영화 얘기지만 대대로 소울 시리즈가 저걸로 유명합니다. 반전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도 그걸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에요. 그 사람들의 기대가 충족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이 게임을 그렇게까지 거대한 반전이 있는 게임으로 생각을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까지 대단한 스토리가 있는 전개는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이브가 많이 되네요? 별로 도망갔나? 독이 있을 것 같은 색깔인데 어이씨 기댈때까지 적이 나와야되고 무기가 없네 잠겼구요 방금 바느질 세트를 찾아놨는데 체력이 회복이 됐어요. 바느질 세트하고 체력 회복하고 무슨 상관이지? 열어봅시다. 그 사람이니 집사 500가 집사 500가 집사 500가 집사 500가 저 60가 기회에서 헐 얄라 오 엑시트 oh 엑시트 다이네 잠겨있고 직소를 죽이래요 오케이 어 네 직소 잡았는데 엔딩 영상이네요 드디어 직소를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직소가 아 예 뭔가 나왔어요 잠깐만요 얘가 지금 3탄인가? 거기에서 구했던 신형사의 마누라 있죠 멜리사였나?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가 직소를 대신한 것 같은데 어 이런 얘가 직소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 같은데 어이구 아무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평산은 어떻게 되느냐 어디 병원에서 조용히 누워있는데 조용히 누워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살아남긴 했는데 정신병에 휘말리고 있는 건가? 그런 것 같네요 진실이랍시고 나오는 모양이 좀 이해하기 힘든 느낌이라서 어 저로서도 뭐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일이 다 태평사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얘네들이 맘대로 직소가 맘대로 설정하는 건 좀 힘들었을 테니까 차라리 이게 다 꿈이었다 이게 훨씬 나았던 엔딩일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결과는 결론은 이제 진짜 직소는 어차피 누군지 알 수가 없고 아니 누군지 알 수가 없다기보다는 못 잡았고 그 뭐야 지금까지 직소 역할을 했던 게 이제 C형사의 아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뭔 얘긴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한테 이정도로 밖에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소가 그 멜리사한테 무슨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상황 파악을 좀 하느라고 그걸 잘 못 봤어요 뭐라고 말했던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스토리 이해를 좀 못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좀 드립니다 열심히 플레이해서 열심히 엔딩을 본 게임인데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것도 참 안타까운 느낌이에요 아무튼 이 게임의 엔딩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엔딩을 봤구요 게임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기본적으로는 퍼즐 게임이면서 이제 분위기 같은 거를 공포 극한스럽게 잡아가지고 이런 이상한 상황에서도 이제 조용히 퍼즐을 풀 수 있겠느냐 그런 거를 테스트를 하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 게임을 면제를 시작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으로 게임의 엔딩을 구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드릴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